가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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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오는 날엔 파전이지만 오늘 할 요리는 모듬전! 굳이!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해보았단다 돼지고기 10근 소고기 2키로 두부 8모 분량으로 모듬전을 할 거예요 와앙 어? 고추 어디갔냐? 어? 갖고 와 이거 좀 갖고 와 얼른 표고전 깻잎전 고추전 그냥 동그랑땡에 양파 끼울 거고 애호박전 아니야 그렇지 않아 고추전 잘하는데 끊어지면 안 되니까 오케이 쯔미야 손이 부드러워 이따와 가시고 다진다 양파 핀푸드프로세스 사장 선정 내 생일선물로 사장 고추전 둔이 너무 배고 좋아 코스트코 양파 수준으로 다졌어 당근을 탕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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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길이 번다 언제 끝나 너 님 큰일 나 잘 먹네 소주자는 안냐냐 이거지 나의 소중한 쉐이크가 무슨 짓이야? 어차피 안 해먹잖아. 훌륭해요. 이게 조금 문제이기는 한데 미치지 않는 게? 응. 이쁘지? 통통하니 맛있겠어. 왜 이렇게 털어 주면 돼? 아, 버섯은 물에 씻는 게 아니야. 그래서 털어만 주면 돼. 나중에 한 개도 안 보게 먹었어, 대단히. 주부담! 자고로 맛있는 떡이 아니, 소이 많이 간다. 소금 후추 생강가루 또 옮겨야 돼. 또 이사야. 인간은 우매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. 여기에다가 됐어. 아, 이거보다 더 큰 달아 없냐? 힘들어 죽겠네. 더 큰 달아 없냐? 아, 더 큰 볼 없니? 야, 창고 가봐. 아, 이거보다 분명히 더 큰 달아 있을 거야. 아니, 큰 볼 있을 거야. 오케이. 나와봐. 부어. 오! 오! 이거지. 이거지, 이거지. 끝. 다 버무렸고, 어이 고추, 표고버섯, 양파. 이제 장갑 끼고 오세요. 만들고 붙이고, 만들고 붙이고. 오케이? 오케이. 끝. 오케이. 오, 씨. 오, 나와라고. 뭐? 나와라고. 싫은데? 응. 더 vicinity. 헤aters. Mer 낭낭하게,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. 저는 기름 많이. 끝났다. 끝. 끝. 너만 끝. 됐어. 가자. 언니랑 요리하면 내가 버려. 너 혼자 요리할래, 그럼? 그건 더 싫어. 그래, 내가 조용히 하라고. 둘 다 싫으니까 안 하는 건 없을까? 어. 기름 다 썼어. 이거 반 병이 썼는데. 국 맛이에요. 주 너무 이쁘게 세웠다. 아, 기분 좋구나. 조비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. 응, 설거지에. 자유로운 영혼 아니에요. 도망가요. 안녕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저는 이 세상의 콜라와 국방을 벗어던지고, 제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. 여러분도 행복하세요. 뭐지? 아무리 봐도 전집에서 전 담아주는 것 같은데? 그거야. 내가 사실 노린 게 그거야. 그 분위기로 먹고 싶었어. 마포에는 전집 골목 있거든. 거기 가면은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해가지고 막 바구니에 숭숭숭숭숭숭숭숭 담아주시거든. 집어먹지 말고. 내가 얘기하는데 집어먹고 있어. 아무튼 그 느낌이 너무 그리워서 요래 요래 한 거지. 짜잔! 내가 했지만 진짜 잘했다. 아, 그래. 너도 했어. 고마워. 오케이. 애호박 짠. 표고버섯 짠. 통그랑땡. 깻잎잔. 고추전. 양파전. 자,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한번. 한 잔 찌꺼려 보시렵니까? 아, 다 깠습니다 이미. 까겠습니다. 야. 준비되어 됐습니다. 얼른 얼른. 자, 한 잔. 진짜 이쁘지 않아? 양이 너무 이쁘다. 그만 자랑해. 알았어, 이뻐. 흔들지 마. 어떻게 먹으려고. 수고했으용. 음. 망고 맛? 망고? 제가 한국에서 만드는 게 요새 좀 열대 과일 맛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. 다들 여행을 못 가서 그런가? 시트러스랑 열대 과일의 상큼함이래. 응. 무슨 과일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다 구우면서 그렇게 먹었는데 또 들어가. 저는 부으면서 먹고 중간에 먹고 끝나고 먹고 다음날도 먹는 거야. 냉동실 이제 들어가야지. 응응응응응. 오늘도 커생. family. łącz 집사 PRIOR 식구 같아. 콕콕콕. 하지말라고. 전체 관람을 지향한다고. 나는 첫째 곤란과